내 동생보다. 눈빛만 봐도 척척! 환상의 커플 오남매! 아이고 거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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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니, PD가 보면서. PD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야, 아니야. 이쪽, 이쪽. 이쪽. 어떤 게? 거울이야. 거울이 비치니까 어떤 게 선생님이 안 보여. 힌지, 힌지를 모르겠죠. 어느 쪽으로. 복잡한 거울 미로도 일심동체 마음으로 통과. 또 다른 건가 봐. 또 다른데요? 다른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면 돼요? 이제 나가면 돼요? 아, 누가 하나 부딪쳤어야 하는데 머리를 꽉 막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은암매의 대활약. 레디 액션! 아, 잘 타는 건가 봐. 아유, 머리 좋아. 아유, 엄마. 아니, 이건 뭐야? 멀어서 이제 아이를. 걷는 것도 있고 타는 것도 있고. 나 타는 거. 타는 거. 나는 그렇게 뭐 체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약간 무서운 거. 딸은 무섭다고 하는데 엄마는 괜찮았어요. 저는 제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아, 떨어져도 안 떨어진 거니까. 엄마 타실 수 있겠어? 우리 엄마 타도 돼요? 아니야. 아, 안 되신구나. 안 되시죠? 네, 우리 씨는 안 타시기 쉬워. 괜히, 괜히 또 그냥. 잘 타. 응? 너도 안 타? 빨리, 빨리, 빨리. 난 좀 담보로 하잖아. 여기 허리띠 보이시죠? 잡고 이제 허리까지 올려주세요. 이게 허리예요? 이거 잡아요? 네. 이쪽으로 해볼까요? 얘랑 나랑 뭐가 잘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조금 도입해. 음식도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짜잔, 짜자잔. 오빠 달려. 달려, 달려. 언니 달려. 달려.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하고 싶으세요? 응. 해보실래요? 도전 정신이 있으셔, 여러분. 60세까지도 설악산 대청봉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저만 할 때. 벌써부터 전위에 불타는 5남매. 출격 준비에 돌입하는데. 점프. 점프. 번지. 하나, 둘, 셋. 점프. 촬영을 위해 먼저 올라간 PD는 상공에서 비명소리 요란하고. 지상 11m 위에서 자일 하나의 의지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첨. 보기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도전인데. 과연 그녀는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 여유. 여유. 표정으로 잡아냈어. 여기 보세요, 앞에. 재밌다. 여기 위에 착지해 주셔야 해요. 천천히.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잠시만요. 어머, 하나도 안 무섭구만. 조금 더 타도 되겠는데. 여기 착지해 주세요. 뒤이어 남동생도 가뿐하게 성공. 본격적으로 불붙은 도전 정신. 아이고, 왜 다리가 안 뛰어져. 아이고, 무섭긴 무섭구나. 아이고. 무섭긴 무서워. 무섭진 진짜. 무섭진. 뭐하는 거야. 무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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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안 나와. 아, 이거 조금 무섭긴 해. 엄마는 심각한 돌전정신이 있어서 심각한 뭐든 새로우면 하는 우리 딸이 아빠도 닮은 거예요? 아빠도 아빠도 하실걸요 하지만 오늘의 복병은 따로 있었으니 촬영을 위해 상곡에 함께 있던 좋은 아침 제작진 방송분이 카메라한테 나오는데 PD가 문제가 있어 카메라를 들고 가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자기 몸도 못 가고 있어 도전정신 치솟는 온암매 때문에 대력 겁쟁이로 급추락 이번엔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먼저 출발하는데 어? 근데 대롱대롱 매달려버린 오도가도 못하고 와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다 좋은 아침 담당 PD 제대로 굴욕이다 결국 중도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다음엔 체력보다 다음 역을 더 쌓고 오겠습니다